안녕하세요 살림티비입니다. 오늘은 냉장고의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김빠진 콜라를 통해 집안 구석구석에 있는 묵은 때를 청소하는 꿀팁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후 시간 나실 때 활용해보세요. 첫째로 싱크대 물대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조금만 방심하면 생기는 싱크대 물대 수세미로 그냥 문질러보지만 쉽게 제거되지 않습니다. 이럴 때 김빠진 콜라를 활용해보세요. 먼저 이렇게 키친타올을 잘라주시고요. 김빠진 콜라를 분무기에 부어주세요. 싱크대에 물대가 있는 부분에 키친타올을 올려놓고 김빠진 콜라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이 상태에서 3시간 정도 기다려주시면 되지만 기다리기가 지루하시다면 주무시기 전에 뿌려두시면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키친타올로 살살 문질러주면 물대가 깔끔히 제거됩니다. 마무리로 물로 깔끔히 헹궈 콜라의 끈적임을 최소화하고 물기를 잘 제거해주시면 됩니다. 둘째로 가스레인지에 있는 기름때를 청소하는 방법입니다. 가스레인지에 남아있는 기름때는 좀처럼 잘 제거되지 않는데요. 이때 분무기에 남은 김빠진 콜라를 뿌려보세요. 콜라만 뿌리면 끈적임이 있기 때문에 물을 약간 섞어 뿌려주시면 더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기름이 많이 있는 버너바디나 산바리에 뿌리고 키친타올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정말 깔끔해졌네요. 셋째로 변기의 물대와 냄새를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변기는 매일 사용하기에 각종 물대와 냄새가 발생하기 쉬운 곳입니다. 이때 김빠진 콜라를 부어보세요. 이렇게 콜라를 부은 후 30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30분 후 변기솔로 내부를 구석구석 문질러줍니다. 콜라에 있는 산성 성분이 변기의 물대와 반응해 깔끔하게 세척됩니다. 물을 내려주시면 깔끔하게 청소가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김빠진 콜라를 활용하여 가정에서 쉽게 발생하는 수문대를 청소하기 위한 다양한 꿀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